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그런 제목을 좋아하는데 영화 있지 않습니까 몬테나의 시골에서 이제 줄낚시입니까 그걸 하던 행제가 아닌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영화 오랫동안 감동이 남아있는 그런 영화를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국내에 소개됐지 않습니까 참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가지고 한국은 산업인프라라든지 교육인프라 이런 환경들을 상당히 잘 갖추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제조업 기반을 갖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소위 현재 세계사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ai의 그런 광풍 영풍 속에서 그것이 이제 크게 비메모리 반도체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두 가지 하드웨어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 가운데 한 축인 메모리 반도체를 한국의 두 개 기업이 거의 독자적으로 거의 독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국사 전편을 통해가지고 지금처럼 한국인들의 그런 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계 만방에 떨친 적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적으로 보면 케이팝이라든지 케이푸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광범위한 그런 유행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그런 할인 매장인 코스코 현지인들은 카스코라고 그렇게 부르죠. 코스코에서도 김밥이 여러분들 날개다시 팔리고 김이 여러분들 날개듯이 팔리고 그런 시대가 된 거지 않습니까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참 한국은 정말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적이고 잘만 되면 나라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모든 그런 토대가 구축되어 있는 나라인 겁니다. 그런 나라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 혼란이 따르고 지금은 뭐 누구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선거 자체가 이제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입법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가짜가 많은 것이고 그 사람들이 선거를 의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 의도와 의지와 관계없이 좋지 못한 그런 법과 제도를 통과시키고 대통령을 뒤흔들고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눈에는 이제 그것이 그냥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거든요. 시작 단계고 앞으로는 얼마나 많은 혼란과 그런 소위 불평을 유발하는 쪽으로 가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때 나라의 앞날을 참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개인은 뭐 인간은 어차피 생긴 것 자체가 자기중심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 인지한 상태에서도 그 문제를 막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이나 에너지나 돈을 일정 부분 투자하는 것은 그건 쉽지 않지만 그건 공공제니까 다른 사람이 해 주면 좋지만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된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물려나는 건 김진표 의장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오늘 다루게 될 홍준표 시장이나 이런 일동의 원로급에 해당하는 정치인들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 사회의 정치 지형도를 구성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지만 다수가 결정하는 그런 모양새니까 그걸 뭐 개인이 맞서 가지고 이렇게 막기가 참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가끔 이렇게 이제 4년 동안 선거 문제를 부지런히 다루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가끔은 왜 당신이 고소고발을 하지 않냐 당신이 그동안 한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공개적으로 돈 문제와 관련해서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난에 대해서 내가 연배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일일이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고마워하거나 감사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이 좀 더물지 않습니까 의의를 지키거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단기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반응도 좀 적응적이고 그 사람의 공가라든지 기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로 기억해 하고 싶어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가 무너져 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 여러분들 각자 도생으로 나가기 때문에 누구 하나 나스가 여러분 그 문제를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부터 여러분들 손절매를 한 상태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개개인은 다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지만 거대한 강물처럼 그냥 나라와 민족이 전혀 여러분들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4월 10일 총선이 마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5월 22일이 됐으니까 이제 한 달이 넘은 거지 않습니까 2020년도 4일이 총선이 그랬듯이 그냥 묻히고 또 덮이고 그렇게 돼서 그냥 2026년도 지방선거도 똑같은 형식의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2027년도 대통령선거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나라가 그냥 그렇게 흘러가버리는 거죠 흘러가는데 그걸 개인이 어떻게 해볼 도리는 없는 겁니다 저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걸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악한 세력들이 세상의 거의 전부를 장악하듯이 언론계를 장악하고 학계를 장악하고 대법원을 장악하고 대통령실을 장악하고 대통령의 눈과 머리를 다 장악했는데 개인이 어떻게 그럼 그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한말에도 여러분들 깨어있는 성각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이렇게 가게 되면 나라가 많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지만 그러나 뭐 본인의 뜻하고 관계없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지고 100년이 흐른 지금도 보게 되면 한쪽은 완전히 뭐죠 짐승 같은 그런 생활을 지금도 면치 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개인이 참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일 투표도 오늘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후반부에 아시겠지만 당일 투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 물론 뭐 사전투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서 뭐 이렇게 전체적인 그런 방향을 털거나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니까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자기가 찬 자리에서 영상을 공유하거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본인들이 구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힘을 더해 주셔야 이렇게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퇴형적인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측 사람들 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이나 가겠습니까 그분들은 뭐 이렇게 국제적인 시각이나 그런 것이 별로 드물지 않습니까 젊은 날 바깥에 나가서 공부할 기회도 별로 없었을 것이고 의사당의 의회생활이라는 것이 다 다친 세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계를 진짜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집단이나 그룹이 누군지도 잘 모를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대한민국의 의원들은 특히 공부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지 않고 지적인 그런 활동의 그런 가치나 이런 부분을 높게 평가하지 않으니까 공부를 진짜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자기가 최고인 줄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힘을 많이 가진 사람이 채권자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 그리고 그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들이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이라는 사회를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서 뭐 하루아침에 먼저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본인이 본인이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사전에 대비하고 준비하고 좀 조신하게 행동하고 이렇게 할 건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의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내수 지향형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내수 오리엔테이드된 그런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왔는데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양반들은 뭐 그냥 고개 쳐들고 잘난 채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봤지 않습니까 1997년도에 외환위기 당시에 나라가 하루아침에 패대기 치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뭡니까 돈 때문에 발생했지 않습니까 부채 때문에 부채 때문에 발생한 거거든요 국민 한 사람한테 25만을 주면 13조다 이렇게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데 13조를 어떻게 버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든 한국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좀 공부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이야기해서 노력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닥치기 전에 준비하고 대비하고 아껴 쓰고 그렇게 안 하면 그냥 당하지 않습니까 당하는 것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 합니까 양털깎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1997년도에 양털깎이라 하면 오지게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만든 국부들이 대부분 많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걸 두 번 세 번 여러분들 그렇게 겪으면 나라가 뭐가 남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정직함이라는 것이 있고 사실을 사실대로 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거짓을 사실로 둔갑시키고 사실을 거짓으로 둔갑시키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나 국힘당 사람들 보게 되면 아주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기 전에는 미리 정신 차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저하고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주류들이 저보다 조금 나이가 더 적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신 차리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그래도 시간이 좀 있고 이 방송 준비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문헌도 보고 자료도 보고 정보도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업과 조금 거리를 두고 있지만 그래도 세상 변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더 민감하게 파악하고 여러분에게 전달하기에 노력하지 않습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좋은 인프라 산업 인프라를 갖춘 나라가 참 드뭅니다 제가 자주 소개하는 AI 반도체 분야만 하더라도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는 GPU 그래픽 처리장치가 대규모 어느 모델 같은 걸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전력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전력 그리고 저가격으로 GPU를 여러분들 대체하는 NPU 신경망 처리장치라는 그런 소위 또 하나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데 한국은 삼성전자도 있지만 사피온 리벨리온 이런 그런 기업들이 수없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게 스타트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역량이 있는 나라인 겁니다 그렇게 역량이 있는 나라인데 그 역량을 모아 가지고 새로운 시대 조류에 편성해서 나라를 발전시켜서 좀 더 나라를 여러분들 잘 만들 생각을 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회라는 것은 자주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주 드물게 오고 그 기회를 못 잡으면 그 다음에 또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데 대한 절박감들이 없기 때문에 돈 1조 2조를 누구 집 아이 이름 용돈처럼 생각하고 그런 걸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아픈 거죠 너무나 잘 될 수 있는 나라인데 이제 엎어지게 되면 다시 일어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촌에서 일어나 가지고 벽돌 싸듯이 자기 인생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도 금금절약하고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아껴 쓰고 뭐든 여러분 고개 숙이고 그렇게 몸에 베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냥 뭐 고개 쳐들고 여러분들 잘난 척 하다가 한 방에 간다는 걸 본인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윤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보면 전혀 관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제 이야기는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제 마음을 철축출미하게 여러분들 동감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사회가 이렇게 좀 흘러가는 방향이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노력해서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의 방송이 지향하는 바가 바로 그 점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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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